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이번 소개할 제품은 KM 모터스의 겨울방석 인데요 색상은 3가지가 있는데 베레어가 회색이다 보니까 회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뒷자리에 부착하는 제품이다보니 이렇게 길게 제작이 되어 있구요 왼쪽은 부들부들한 재질의 사각형 모양의 퀼팅 디자인이 되어 있구요 뒤쪽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거칠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쪽 앞에는 주머니가 달려 있어서 작은 것들로 수납이 가능하구요 두께가 있습니다 주머니 안쪽은 가죽 느낌으로 되어 있구요 반대쪽은 밑판과 동일하게 덜 미끄러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KM 모터스 라글이 붙어 있구요 단지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고무줄이 달려있는데 동판과 하판 사이에 끼워서 고정을 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속은 이자 뒤로 이렇게 끼워 주구요 앞쪽 주머니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부들부들 따뜻하니 좋네요 설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살짝 짧은게 좀 아쉽네요 이상으로 KM 모터스의 겨울방석의 리뷰를 마치구요 자세한 리뷰는 하단에 남기는 돈리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구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